오늘은 섞어 뜨는거에요 섞어 뜨는데 조각 섞어 뜨는거에요 지금 테스트 영상이거든요 오늘 섞어 뜨는데 테스트 영상이에요 오늘 섞어 뜨는 날이에요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은 섞어 뜨는 날이라 밖엔 비가 와서 밖에서 작업 못하여 섞어 부어가지고 섞어 뜨는 날 섞어 뜨는 날인데 오늘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 조각가의 작품생활에 24번째 섞어 뜨는 날이에요 지금 테스트 영상인데 우선 커피 좀 마실게요 아 아 아 아 아 석고 석고뜨는 날은 고단하니까 커피 힘을 좀 카페인 힘을 좀 평소에는 안 마시는데 석고 줄 때는 젊을 때부터 석고뜨는 날에는 커피를 한 주전자씩 마시면서 커피 힘으로 하거든요 음 아 아 오늘은 마지막 석꽃 작업을 하는데 석꽃 뜨는 영상을 찍는 중에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합과의 작품생활 24번째 석꽃 뜨는 거 테스트 영상입니다